여기가 조건부 수렴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돼? 절대 수렴과 조건부 수렴을 봐야 되는데 여기 봐봐 이걸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다 뭐 한다고? 그냥 이게 수렴한지 발산한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절대값 쳐버리는 거지 그렇죠? 여기다 절대값을 쳤는데 어떤 값을 절대값을 치는 순간 이 마이너스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? 절대값 치면 n분의 1 남죠 n분의 1이 남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? n분의 1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다는 건 자체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바로 뭔미가? P급수에 따라서 발산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교대급수에 수렴하는데 절대값 치니까 발산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? 컨디셔너리 뭐 조건부 수렴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보세요 얘는 발산에 관계없어요 이거 수렴하잖아요 이거 수렴하는데 여기다 절대값을 쳐버리면 절대값 친 녀석 자체를 자세히 보면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된다고? 이게 마이너스 사라지더라도 이게 뭐였죠?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? 이렇게 썼을 때 퀴 포인트가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근사를 칠 때 필요 없다 그랬죠? 맞죠? 그러면 n3승분의 n제옵이니까 얼마대? n분의 1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쳤는데 n분의 1은 뭐야? 발산이지 그럼 얘도 뭐가 더? 수렴은 수렴인데 이게 발산하기가 뭐가 돼? 조건부 수렴이 되는 거죠 알아먹겠습니까? 조건부 수렴이냐 절대 수렴이냐 절대값을 쳤을 때 수렴하면 내 건 당연히 수렴하니까 절대 수렴이 되는 것이고요 절대값을 쳐서 뭐 발산을 했지만 내가 수렴하는 경우는 우리는 뭐냐면 조건부 수렴이라고 합니다 알아먹겠죠? 중요한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키워드를 잘 기억하고요 원칙적인 아이디어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 주면 되겠는데 원칙이 바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서 나온 녀석들은 실제로 보면 발산하냐 수렴하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쓰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요 자 이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조건부 수렴과 이 절대 수렴은 절대 수렴일 경우는 반드시 절대값 때렸을 때 수렴하면 난 당연히 수렴하니까 하나의 수렴 발산 판정법도 되겠죠 자 그 예용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예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볼게요 안 어렵죠? 어렵지 않아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때리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요 n이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자 뭐냐면 n분의 마이너스 1에 n 뭐냐면 마이너스 1 아까 했었죠? 자 했었나요? 자 이런 내용이 볼게요 아 했네요 자 이건 통과하겠습니다 정신머리가 뭐예요 했는 걸 또 하고 자 여기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시그마 n이 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요 마이너스 1에 n뿌라스 1승이에요 자 n뿌라스 1승이에요 곱하기 자 n분의 n뿌라스 1 자 n분의 n뿌라스 1이 되겠고 그리고 2분의 1에 n승이에요 자 이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마이너스 1에 n뿌라스 1승에다가 n분의 n뿌라스에다가 2분의 1에 n승이라고 적혀있다라고 쳤을 때 저거 한번 계산 한번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들어가본다면요 일단 요렇게 만들어진 녀석 자체가 이제 교대급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? 이게 앞에 거는 1로 가지만 뒤에 게 0으로 가잖아요 0으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0으로 형태가 돼요 0으로 감소하는 교대급수입니다 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? 0으로 가는 형태가 되니까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거는 극한에 봐야 기껏의 1밖에 안되는데 이게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는 거 맞죠? 자 0으로 가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? 이게 트리클레 판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수렴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다 이제 절대값을 한번 쳐볼게요 이걸 절대값을 쳐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됐냐면 n분의 n뿌라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곱하기 2분의 1 얼마 n 쓰기 되겠죠 자 이걸 절대값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마이너스 1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한 극한을 판단해라 그러면 어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수렴한지 발산이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기다 뭘 하면 된다라는 거죠? 바로 앞에서 했던 뭐? 잘 모르겠다 뭐죠? 비판정법을 쓰면 되겠죠 잘 모르겠다 비판정법 왜냐하면 절대값을 치고 나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니까? 양수가 되잖아요 절대값을 만들어놓으면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됐단 말은 양안급수에 대한 식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자 우리가 비판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n 플러스 1에다가 분의 얼마? 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자 2분의 1에 얼마? n 플러스 1씩에다가 곱하기 이제 역수가 되겠죠 자 제가 얼마? n 플러스 1분의 얼마? n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역수니까 얼마 됩니까? 이거는 2n승인가요? 자 이렇게 되죠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n에 2분의 1에 n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? 2n승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? 자 여기는 양쪽을 본다면 n 플러스 1에다가 얼마 돼요? 제곱이 되겠고요 자 얼마? n에다가 n 플러스 2 자 곱하기에다가 이 두개가 어떻게 되죠? 여기가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 2의 n승은 죽어버리고 얼마 됩니까? 2분의 1이 남겠네요 그렇죠? 이해할 수 있겠죠?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녀석은 극한을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극한을 때려버리면 어떤 식이 나옵니까? 이게 2배의 n 플러스 1이 제곱이다 n의 n 플러스 2는 n 제곱의 제곱은 극한이 1이 되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얼마 돼? 1보다 작다라는 식을 알 수 있겠죠 바로 비판정법에 따라서 1보다 작으니까 뭐가 됩니까? 수렴합니다 자 이게 수렴한다는 뜻을 우리한테 뭐를 설명하죠? 얘가 수렴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?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수렴하지만 원래 절대값 쳐서 수렴하니까 내가 수렴한다고 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이건 절대수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더라 아 이거 그냥 용어정리 용어정리 알았죠?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용 자체를 한번 봤고요 이제 우리는 또다시 뭘 한번 보려고 하냐면 주어진 내용 자체에서 급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교대급수 양한급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급수 양한급수 교대급수 했죠? 이제 네 번째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몇 급수예요 몇 급수 자 몇 급수 판정이라고 하면 몇 급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그마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죠? 이게 an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거나 또는 시그마 n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뭐 x 마이너스 a의 n승 뭐 이런 조제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이 x가 제로에서 또는 x이꼴 a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? 몇 영어로 뭐 파워 파워가 힘이 아니고 뭐예요? 뭘 거듭제금했다는 뜻이 알았죠? 변수를 그래서 몇 급수라고 하죠? 이제 우리는 이 몇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x가 들어간 게 좀 다릅니다 역시 이거 빨리 풀려면 뭐가 나온다고요? 자 이 녀석 자체가 빨리 풀려고 한다면 이걸 푸는 방법을 기억해야 되겠죠? 이거 뭘로 푼다? 비판정이죠 자 비판정법을 우선 이용 우선 우선 이용한단 말 일단 먼저 써놓는다는 얘기죠 나중에 차후에 계산할 게 또 있습니다 자 비판정법을 쓰는데 여러분이 알아들게 비판정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? 바로 양한급수에 쓴다고 써요? 비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한급수에서 쓰기 때문에 이 양한급수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? 양한급수라고 썼기 때문에 이 양한급수가 되려면 당연히 몰려야 되죠? 양수를 만들어야 돼요 양수를 만든다는 말은 뭐가 되죠? 강제로 절대값을 취해준다는 거지 그치? 아 이거 별거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는다 친다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절대값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뒤에 나오는 식 어떤 것든 관계 없습니다 몇급수 잘 나오죠?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가 간단히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녀석을 절대값을 치면 이 안에 있는 걸 다 묶어서 뭐 유엔이라고 씁시다 마찬가지다 어떻게 유엔이라고 쓸게요 그럼 양한이 되니까 절대값을 쳐야 되죠? 얼마 유에 엔프라세르다 나누기 얼마 유엔이라고 써서 절대값을 쳐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비가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여름이 털마드에 엔이 무한대로 갈 때를 때렸을 때 이거의 극한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는 것이고 1보다 크면 발산 이럴 때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일단 이 내용 자체를 잘 기억하고 우리는 접근해주면 된다 라는 거죠 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첫번째 예 자 이제 시그마 n이꼴 제로 해서요 자 그다음 무한대까지 자 n 팩토리얼의 x의 n승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몇 급수잖아요 자 얘를 지금 수렴한지 발산한지 알고 싶어요 자 그런데 x값이 들어가 있어서 뭔지 미지수가 있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양쪽을 어떻게 된다 이걸 다 물어보면 되겠어 유엔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엔 자 여기를 유엔으로 본다 그러면 유엔 플러스예요 나누기 유엔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절대 감설치입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.